해양수산물은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이번 달부터 2019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수물은 2015년부터 우리나라를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경년으로 번갈아가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별관리가 필요한 곳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보면 남해 권역 갯벌에서는 높은 유기물 함량으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동해 권역 갯벌은 90% 이상이 모래 퇴정물로 생물 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